네 이번 순서는요 스파드의 오늘 알아보는 자 그레이 시간입니다 내일 오늘 어떤 주인공이 나오실지 서민을 통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원하는 고혜민은 임혁입니다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죠 저는 해피엔딩의 노래는 안주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항상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한순간 또 다시 그냥 뭐든지 시작하는 방법이 안되잖아요 해피엔딩이라는 노래가 아주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는데 부전적인 노래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일어난다는 그 뜻의 노래입니다 후금처럼 흘러였던 지난 날에 나의 추천론 술 한잔에 기억나는 베스파드의 드라마 이런 부분이 참 노래가 좋은 노래입니다 거기가 저는 제일 좋아요 네 십자가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수로운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초심을 잊지 않는 가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로 임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로 임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우 소노민이 구독과 좋아요 efsixxik 구독과 좋아요 매 married 사랑 hew iteshh mo 음 me 깨운 기둥 배우처럼 깨운 기둥 배우처럼 고음에 넘어왔던 나만의 공개여 난 허짐없는 낮아서 나는 아직도 보게 행복한 날을 사는 이래의 큰 시간이네 오 해피엔디 오 해피엔디 그리고 나의 드라마의 지금부터 이야기지 오 해피엔디 오 해피엔디 오 해피엔디 그곳 나의 드라마의 당신을 만나누소 이 이야기지 오 해피엔디 오 해피엔디 오 해피엔디 오 해피엔디 오 해피엔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